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 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두 어르신들이 없는 나무가 없어요. 정말 오만가지 나무 같다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나무도 싸구요. 구경거리도 있구요. 기왓장도 많이 있네요. 어디서 구해 놓으셨는지. 병솔꽃이 오래된 병솔. 좀 특이한 꽃이 있어서 한번 찍어보네요. 설화도 엄청 크게 키웠네. 너는 누구니? 나는 작약이다. 작약을 지금 이렇게 심어서 조금 있으면 작약이 다 피겠네요. 목단은 접고. 이게 무슨 꽃인지. 무늬 뭔데. 너무 예쁘네요. 너는 누구니? 무늬 조파비다. 무늬 조파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쁘네요. 기왓장도 꽃 심어서 판매하느라고. 기왓장도 많이 있구요. 기왓장에다가 바위소를 심었는데. 바위소는 아직 안 깨어나고 잠자고 있네요. 이런 게 많이 있네요. 모르는 나무가 많네요. 저도. 그래도 조금 안다고 하는데. 전부 모르겠네요. 여기 오니까는. 이것도 뭐 특이하고 꽃이 이쁘네. 꽃이 이쁘네. 나는 오늘도 오시는 줄 알았어. 같이 오시죠. 아 이거. 야구 틀린 거야? 얘는 또 각시등글래요. 저는 각시등글래요. 각시등글래요. 하얀색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잎이 가능한 한 숫자가 많아요. 각시등글래요. 이거는 특이한 등글래요. 이거는 각시등글래요. 문인길.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덩풀. 이거요. 뭐지 이거 이거. 많이 퍼지지도 않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조금 있으면은. 꽃이 이렇게 팔자로 열려요. 펴요. 이게 이름이네. 너무 퍼져서 이게. 열매가 투명하죠. 투명하게 보라색으로 열려요. 이게. 유리 비옷. 유리 비옷. 근데 저기. 꽃은요. 팔자로 열리고 꽃 피고. 어. 꽃은. 어. 녹화로 피는데. 별로 저게 꽃이야. 근데 향은 좋아요. 야생은 안되고요. 야생 되고요. 엄청 잘되고요. 노지월동. 네. 노지월동 잘되고요. 이번에 저. 물풀에는 이 나무가 이렇지 않아요. 아. 호두나무다. 호두나무. 왜냐면은. 물풀에는. 호두나무다. 호두나무.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안 써붙여놨어. 아니 저기 얘가. 생각이 안나. 무슨 다람쥐라 그러죠. 거기 깊은 숲 속에서. 귀가 큰 다람쥔데. 그 다람쥐 이름이. 그 다람쥐에. 이게. 동그라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비추인데. 그렇지. 비비추인데. 비비추인데. 아유. 제 이름을 안 웃으면. 무슨 거라고 했는데. 나도 잊어버렸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생각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희귀 중이다. 네. 그것도 희귀 중. 그 방울방울. 보라색에. 가지치기 도라지래요. 너무 예뻐요. 요거 원래 이렇게 지은 거에요? 이 정도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